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암울한 오늘 웨도일이니? 금요일이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파이님과 또 운명의 끈으로 묶여버렸어요 싫어요 싫어요 정말 싫어요 잘해주세요 뭐야 옆에 형님 옆에 또 누가 있구나 저도 아이님이랑 묶였어요 옆에 아이님이랑 묶였다고? 네 좋은것 아닌가? 야 그럼 뭐야 오늘은 커플특집인가보네 파파이님이랑 나랑 커플이고 아이님이랑 현재님이랑 커플인가봐요 뭐야 자기야 누구? 어우 어우 소름나봐 누구? 누구? 야 자기야 파파인 자기 어딨냐 파파인 자기 나와라 어머 자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살려줘 사이 좋아보인다 그죠 오늘 따라 등짝이랑 아유 좋네 내 등짝이랑 니 등짝이랑 별 다를게 없어 니 등짝도 넓어 아 문 좀 열어줘요 답답해 죽겠네 감옥에 왜 가져오고 해요 이거 아유 어 뭐야 문 열렸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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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거기에 뭐야 오늘 커플 동반 모임인가요? 그런 편이죠 여기 여기 왜 여기는 발에 묶여있어요? 그쪽도 발에 묶여있어요 너도 발에 묶여있어요 아 문이 족쇄가 되버린거지 사랑의 족쇄랄까? 자 그러면은 우중충한데 맵이? 네 커플게임치고는 그니까 어 저기 하트가 부러져있어요 저거 오오 뭐야 이거 커플 브레이크 특집이야? 아 좋은데? 그럼 열심히 하겠구만 아하하하하 설렘 설렘 계약했네 뭐라구요?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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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컨텐츠야 어 커플게임으로 둘이서 이제 커플별로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커플이 아니게 되는거에요 아 아 근데 만약 지면 만약 지면 만약 지면 일주일간 녹화하는 동안 일주일 내내 커플로 있어야 됩니다 아 여보작이 해야되나요? 그렇죠 모든 호칭을 여보작이로 통해서 오오오 극장 어 그건 안되나? 아 아 하지마세요 아 저 저쪽 실패 유도하는거 같은데 저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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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실패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줘 왜 오빠 싫어요? 아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은 첫번째 게임 바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말이죠 저희 앞에 놓여있는건 바닥에 요엄이 깔려있는 2인 장갑 점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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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길이 두 갈래로 나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커플이 똑같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헉 서로 다른 길로 가서 성공을 해야하는 협동 기반의 무시무시한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해야 될지 먼저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죠 네네 근데 파우님 지금 보니까 영어로 이지랑 하드길이 나눠져있거든? 나도 任 니가 하드로 갈래? 왜? 내가? 원래 여자친구는 자고로 남자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법! 그거는 어? 서로 희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쪽 커플이 되고 싶나봐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컨트롤이 좀 더 나으니까 내가 하도록 할게 아 얘는 그 첫 번째 점프부터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야 아 일단은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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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할 수 있죠? 우와 이지 마이너스 1점 자 이번에는 현재 아이커플이 점프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차례인가? 보여줘 보세요 이지 갈래요 하드 갈래요? 전 이지 갈게요 에? 왜 물어본거야? 뭐야 제가 이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쩌라구요 이지 갈래요 나보다 컨트롤이 좋기 때문이지 아이님은 그럴 수도 있지 어 맞나? 자 하나 둘 셋 가냐아 야 이거 은근히 어렵네 어떻게 깨 아니 우리 한 번에 가자 하나 둘 셋 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왜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점프를 못해 마일 구간인데 저기 다시 현재 아이커플입니다 네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 네 자 하나 둘 셋 왜 왜 연재님 왜 연재님 또 좋아하는 거야 잠깐만 연재님 잘가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남자친구들만 고생이네 진짜 커플게임 시작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하나 둘 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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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 얍! 그렇지 그렇지! 야야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아 줄 끊겼잖아! 줄 끊겼다구! 줄 끊겼다고! 천천히 가라고! 아니 빨리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난이도가 높아서 나는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저희 세이버 포인트 먼저 갈까요? 아 예, 저희 그걸 목표로 합시다! 오케이, 고! 가믹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세이버 포인트 도착! 저희는 여기 세이버 포인트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는데 절반 정도 더 가야 돼요! 아니, 가자!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하나! 하나! 셋! 셋! 넷! 그렇지! 세이버! 아 저희도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현대님이랑 아인님 자리에요! 자, 저희 갈게요! 가면 돼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자, 이건 연달아서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타! 으흑! 오케이, 점프 바로 뜁니다! 알아서 옆에 보고서 뛰세요! 과연! 하나, 둘, 셋! 얍! 우와! 우와! 뭐야! 뭐야!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진짜 거의 다 왔는데 바로 아래에는 나이카로운 가시가 가득합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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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나 쳐줄게! 으흑! 으흑! 아이카로운 가시가 가득합니다! 으흑! 으흑! 와, 못 참! 자, 우리 이번 목숨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 패배야! 간다! 허흑! 할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파이님, 아니, 파이님이 다음까지 빨리 점프해야 돼! 으흑! 으흑! 그렇지! 나는 바로 연달아서... 자, 이제 나의 2단 점프야! 파이님은 뛰지마! 으흑! 하나, 둘! 됐어! 오! 나이스! 어, 뭐야! 줄이 끊겼어! 으아악! 으아악! 잊지! 으아악!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의 최고의 커플은 파이님, 현재님이 되시겠습니다! 아, 좋겠다! 잊지, 잊지! 아, 진짜! 최고의 커플! 최고의 러브러브 커플! 자, 그럼 두 번째 게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 게임은 지옥의 크랭크 돌리기 게임입니다! 뭐예요? 그게 맞아? 자, 지금부터 각 커플당 한 명은 저 나무판자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나무판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 남아있는 다른 한 명의 커플은 이 크랭크를 최대한 적게 돌려서 메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임입니다! 이동하는 게임 그래서 누가 판자 위로 올라갈지 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기야! 날 위해 희생해 주겠어? 자기야! 이거 이거 잘할 수 있는 것 같지? 아, 이거 내가 내가 설비 했잖아 내가 설비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알았을래 짚는다! 올라가! 자 우리는 안내준사 파이파이포 뭐냈어요? 바보냐? 바보냐? 자 그럼 이제 지옥의 크랭크 돌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줄이 끊어지면 양쪽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구요 오오 누가 먼저 돌릴까? 아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졌으니까 막 떨려 막 떨려 오오오오오오오오옸 오케이 왜 한 칸만 줄어드고 같이 현제님 yeah 아 한 칸도 안들어갔어요 한 칸도 안들어갔으면 안되어 아 안들어갔는데 And 들어갔는데 좀 더 길게있다 아니ع digit 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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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나봐 저기 큼마리겠는데 뭐야 이거 누가 더 많이 돌리는지야? 당연하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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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빨리 죽인 아니었어? 아 그런건가? 자 이제 현재님 차례야 현재님? 이제 내가 뻗트릴 차례인가? 아냐 그래 아니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어떡해요? 이제 컨트롤 해봐요 이렇게 살금살금 떨어지고 많은 아이엠 어떡해 죽어버렸어 이제 마침 줄이 끊겼기 때문에 현재님도 내 남자친구 내가 널 살렸어 이쪽으로 점프해 오케이 어 같이 죽어야겠다 야 야 죽어라 로빈 자 무튼 두번째 게임의 승리는 로빈 파파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자 요번 게임은 펭귄 커플 게임입니다 네 기존의 펭귄 게임은 다 개인전이었는데 요번 커플 펭귄 게임은 이 둘이 끊어지면 안돼요 맞아요 맞아요 딱 붙어있어 딱 붙어있어 절대 할 수 없어 얼음이라서 아 그러네요 얼음이라서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마지막 펭귄 커플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부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겼으니까 요번에는 현재님이 부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얼음 깨질거 달릴 준비해야돼 파이님 그럼 우리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부세요 오지마 연습판 어 그래요 연습판이라고 할게요 자 요번 커플게임은 줄이 아니라 모자 커플모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팀에 승리가 되는거에요 네 가운데 부서 봤자지 중앙부서 봤자지 그 다음에 파인님이 하세요 완전 도너츠구만 너 나 죽이려고? 야야야야 왜 이렇게 해 야야야야야야 그렇게 뽁치는 오래오래 쓰고싶었던거지 오오 바이님 도망쳐 바이님 하세요 쟤 불안한데? 우리 자기 하세요 뭐하냐? 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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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게 아깝게 일단은 나 이 하트가 굉장히 맘에 안들어 그래서 하트를 부숴버려야겠어 오오오오 오오오 오케이 절반으로 갈라주고 있는 하트 다음 난가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모르겠어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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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이번에는? 내 차리고 봐 야! 으흐흫, 남자 차례요? ㅋㅋㅋㅋㅋㅋㅋ 야! 어허? 어헝? 우리... 애쉬 할 수 있어!!! 같이 죽는거밖에 안되? 이러면! 후우와아악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연잔이님 탈라!!! 나이스 나이스~~ 나 어디까지지? 아이님 탈립니당 아하... 어떡하지? 우리가 이긴거 같은데? 를 으휴 아 제발 많이 부서져 까비 야 쟤 땅 너무 많아 와장창창 민지님 그만 행복했어요 자기야 어서와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안돼 이제 양쪽에 여자친구만 남아있는 상황 꺼내진다 꺼내진다 야 아이님이 너무 신기하다 짱 노는데? 자 파이님 조각을 잘 나누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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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나 파이팅 안 돼 물에만 안 들어가면 돼 아아 물이 들어갔어요 바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될 커플은 현재 아이 커플입니다 우와 죽었다 손재 뭘 봐 뭘 봐 복이 좋네요 고기도 싸 아무튼 일주일동안 파파이님과 루비님은 커플 행사를 하게 되었구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큼 구독 눌러주시구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녕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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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